KCC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안녕하세요 You are KCC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최프로입니다 이번 주도 외근을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강남인데 차가 좀 많네요 역시 강남이라 그런가? 오늘도 외근이라 행복하네요 아무튼 제가 SNS 담당자인 만큼 오늘 KCC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활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활동인지는 완전 파헤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짜잔! 오늘은 KCC 프로슈머 1기를 위한 클래스 현장에 왔습니다 저희 KCC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활동인데요 지난 3월 15분의 프로슈머분들을 선발한 발대식을 이후로 오늘이 벌써 대번째 클래스 현장이라고 합니다 어? 지원책님! 안녕하세요 오! 빨리 계시는구나 나 쫙쫙쫙 도와주세요 이리로 와볼게 이리로 와볼게 벌써부터 저의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일단 여기 줄을 맞추고요 각을 잡아야 됩니다 최인님 오늘은 어떤 클래스인가요? 네! 오늘은 프로슈머분들이 다양한 트렌드를 경험해볼 수 있는 세션을 준비를 했고 오늘의 주제는 고자기를 이용한 공예 아트 클래스입니다 트렌드! 너무 좋은 단어인데 또 저희가 좋아하는 키워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어요 최프로님은 좋댓고알 좋아요, 댓글 설정, 구독, 알림 머저요가 아니라 아니 저는 그렇게 잔악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소통 소통이잖아요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 소통 소통을 위해서 오늘 프로슈머분들이 또 한자리를 해주신 거고 사실 그래서 저희 KCC의 프로슈머분들이 단순히 구매를 하거나 제품을 사거나 그런 거에서 멈추지 않고 저희 KCC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져주신다든지 그다음에 의견을 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품 개발 단계까지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슈머의 활동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게 바로 저희 KCC 소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 같아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또 오늘이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트렌드 클래스를 진행을 하지만 앞으로 KCC 제품이라든지 저희 회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많은 클래스들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클래스도 KCC 프로슈머분들께서 KCC와 트렌드를 이해하고 체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어? 이제 클래스 시작하려는 거 같은데 전 한번 슬쩍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여기 프로슈머분들의 열기가 대단한데요? 제 옆에 계신 세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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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손재주가 너무 좋으셔서 계속 봤는데 너무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트렌드 세미나 정말 흥미롭고 실용적인 거 만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KCC 제품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트렌드 세미나를 통해서 일상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실용적인데 재밌게까지 한 이런 기획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기획을 하는 게 저희 KCC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약간 자화자찬이었고요 그럼 프로슈머 이제 3개월 차가 되셨는데 여태까지 활동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활동을 하면서 KCC 브랜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알게 돼서 약간 신뢰도가 쌓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신뢰도가 많이 쌓이고 하니까 주변에 자연스럽게 소개도 시킬 수 있게 되고 설명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KCC인으로서는 너무 뿌듯한 대답이 아닐까 싶은 그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조금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랑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저희 아이디어 같은 제아들도 많이 소통을 하게 돼서 조금 더 저희들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챙기는 것 같아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떨리신다고 했는데 답변들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요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프로슈머로서의 활동과 의견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KCC 프로슈머 트랜스 세션에도 참여를 해보고 많은 얘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프로슈머분들의 더욱더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 관 구 유바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이동도 시간이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진짜 오늘 성황리에 잘했어 잘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콜라보 회의 어디요? 회사 회사 콜라보 회사 회사로 그럼 콜라보 회의 될 뻔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콜라보 회의를 빨리 가서 갑시다 아 너무 좋네요 좋지 아유 너무 좋아요 아유 너무 좋아요 아 그래 가자 100 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